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늑돌고사리 작품 했는거 음방울꽃이랑 시간이 없어서 꽃을 영상을 못 찍고 많이 놓쳤습니다 이거는 맛삭조 예대로 이렇게 컸습니다 이거는 무늬 원추리 아 지인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무늬 원추리입니다 이거는 애기본부채 백합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백합도 피고 있습니다 백합도 피고 수국 한번 보십시오 백합도 피고 백합도 피고 백합도 피고 백합도 피고 아우 안겨나무꽃 은숙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꽃 보라색 종꽃 지금 한창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문이 뱀문데 꽃이 노란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신기합니다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무늬종을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무늬종 뱀무어 아우 이쁘다 이거는 노란 물살이 검노메에 카기도 하죠 아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얘는 이거는 황금 아우 이름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황금 금 껑의 다리 아우 꽃 한번 보십시오 황금도 금 껑의 다리 금 껑의 다리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